박수는 투어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하늘라도 할머니 어렸을 줄에 치며 섰던 추억의 번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을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번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한 이야기, 전담 이야기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젠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앙도 했지만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사랑도 했고 잘한다! 오, 지난 시절 다시 눈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나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공정 공정 잘 할 수 있게 해드 мест으로 더 좋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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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페 생각해보면 웃지 못한 이야기 정답은 얘기 던절대인 거시 이제야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람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이 자세한 시절 다시 눈 보지 않아도 모두다 아름답고 척 나온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먼저 거무시 박수 2, 3, 2, 3, 2, 3, 2, 3, 2, 1 세워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수! 철지한 성!